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것은 한 사회의 앞날을 전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런 아주 냉정하게 보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출산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고령층은 증가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김세직 교수 그러니까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세직 교수 아마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부에 계시는 김세직 교수가 대한민국을 한 40년 50년 정도 길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터울로 잠재성장률이 1%씩 계속 하락해 왔는데 5년 터울로 1% 성장률 하락법칙 이런 걸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 김세직 교수의 이야기는 지금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을 하고 제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지만 이 정통 경제학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참조해 보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말씀은 여기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도 멜서스라는 사람 인구론을 집필한 분이 이분이 여러분들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출산과 한 나라의 인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력이라는 겁니다. 경제력에 따라서 인구수하고 출산율이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고전에 속하는 멜서스의 인구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 겁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될 수가 없으면 나라 전체의 인구수도 줄어들게 되고 가계 차원의 인구수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6%까지는 떨어지게 된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체는 바로 출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연령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 고전이라는 것이 아주 그래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주장은 성장률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결국은 성장률이 반등되지 않고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성장률을 대한민국이 높일 수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을 높이게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요체를 김세직 교수가 멜서스의 인구론을 기반을 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나라는 인구 증거가 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출산이 줄고 인구가 감소하면 그 원인은 경제력 하락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경제학자가 여러분들 좀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는 1916년에 5년 1% 하락법칙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추락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성을 올라가려면 놀고 먹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고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되고 이른바 구조계획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yes no를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성장률 추락이다. 돈 좀 얼마 줘가지고 성장률 반대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원인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성장률 추락됩니다. 성장률 반등시킬 수 있겠느냐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공박사는 이런 거를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소개하냐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불편하지만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네요. 김세직 교수가 졸업 후 20대 중후반에 직장에 취직하는데 50대 초반에 자위반 타위반으로 퇴직하는데 한국의 보통 승인 남자들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기간이 25년 정도고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정도 되면 향후 경제성장률이 영풀에 가까운 상황이라 더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힘들고 일본이 여름 30년 동안 봉급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총소득은 10억 정도고 개인 순저축률이 10%면 그냥 25년 이래가 여러분들 1억 정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김세직 교수가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5년 일하고 순자산이 1억 정도가 될 거다. 부모가 도움 안 주면 부부가 함께 2억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젊은 애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를 어떻게 낳겠냐 이야기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뭐죠 그냥 뭐 어떻든 간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헛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돈을 좀 주면 되고 뭘 주면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장 효과를 바라니까 그러나 김세직 교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지난 3, 40년간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 5년 틀로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이 안 되면 무선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 저출산이 반등이 될 수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또 초를 얻어야 되니까 계속 삽질을 하겠죠. 평생 이래가지고 25년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손에 쥐는 게 딱 얼마인가 나와 있다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재원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냐 이야기죠.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이의 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최상이고 괜찮게 집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 도입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날로날로 계속 질주하듯이 나가겠죠. 그 다음엔 냉정하지 않습니까 적응하는 자는 융성할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뒤로 처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